야! 오지 마! 여러분 저희 어저께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완전 바로 뻗어서 잠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풍경 장난 아니여가지고 지금 카톡 좀 열어봐 대박이야! 야! 웬일이야? 어저께 네 어두워서 안 보였던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와 이게 바깥에다 가면 대박이다 더 예뻐요 저희가 원래 어디 가면 조식을 안 먹어요 그냥 잠을 자는데 지금 웬일인지 그냥 다 온 가족이 다 일찍 일어났어요 밥 먹으러 갑시다 조식 먼저 먹으러 갈게요 와 날씨 너무 뜨거워요 지금 나오자마자 아침대도 푹푹 찐다 푹푹 져 얘가 우리 놀 수 있는 어린이풀장인가 봐 필라드 이쪽으로 내려오고 야 오빠 야자수 야자수 사이즈가 다르지 않나요? 당신이 원하던 야자수 아니에요? 우와 한국이라서 하이티가 달라 여기가 지금 수영장입니다 우리 밥 먹고 와서 수영장에 재밌게 놀자 나린아 지금 조식 먹으러 왔는데 곰돌이들이 돌아다닌다 돼지랑? 곰돌이가 어딨어? 그 앞에 뒤로 있잖아 인사 내가 화났다 음... 화났어 내가 화났어 화났어 짜잔 저의 조식입니다 얘들아 먹을만해? 네 잠이 들켰어 조식을 처음 먹어보거든 이거 뭐야? 수박주스 와 맛있겠다 아침을 위해서 에이 별로야 아 여러분 지금 저희 조식 먹고 물놀이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슬라이드가 한 6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긴 거 저거 파란색이거든요 저거 파란색 네 초록색? 아무튼 그거를 먼저 타보겠습니다 아 우리 다리 지금 신나서 뛰어가고 있어요 슬라이드 제일 긴 거 타러 일단은 저 먼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긴 거예요 저기 사장님이 나보고 먼저 타라는 거예요 응? 나보고 먼저 타라고? 아이 쏘리 아임 퍼스트 이게 지금 안에 불빛도 있고 무섭네 이렇게 깜깜해? 무서워 무서워 밖에서 보는 거랑 달라 네? 가볼게요 쭉 밀어주세요 쭉 더 더 야 그렇다고 다 이거리는 거야? 이게 일단은 여기는 비어 들어가야 되나 봐 야 왜 안 미끄러지냐? 야 오지 마바 야 오지 마바 누우세요 누워 야 다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야 이거 뭐야 이거 아빠 누워 누워 눕는 게 아니고 안 된다니까 자 여기서는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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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야 된다 뭐야 또 멈췄어? 아직도 멈췄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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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수동 시스템인가 봐요 저 어느 정도 걸어가다가 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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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뭔 슬라이드를 걸어가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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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또 일어나야 돼 하하하하 일어나서 일어나서 물 속에 다 오면은 이렇게 첨벙 하하하하 다리는 과연 걸어갈까? 내려갈까? 아빠 걸어갈까? 어 다리니 갔어 다리니 잘 내려가는구나 어 야 너 뭐 이렇게 빨라? 아니 누워버리려고 그러니까 누웠어 여기 콩가비 작가들 왜 빠악 당기면서 그냥 가는 거야 안 되던데 자 보세요 야 왜 안 나오나 봐 나린이들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안 되잖아 나린이들 누나 저는 한 번에 엄청 잘 되던데 잘 안 내려와지지 오케이 밀어주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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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 왜 이렇게 잘 내려와? 나도 왜 내려왔고! 너 왜 이렇게 잘 내려와? 그 어두운 터널에서만 멈췄고 네 안 멈췄는데 나 사람 타는 거 보니까 이거 재미있나봐 저거 어 그러니까 저거 타러 갑시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가 이건 거 같아 나무 씨 먼저 타실래요? 아니 안타 저 먼저 타요? 오케이 자 가보세요 와 물살이 좀 뜬네 이거는 물살이 좀 뜬네 어 밀어야 된다니까 잘 가요 잘 가요 일단은 빨리 가보겠습니다 잘 가요 하나 둘 셋 안 보여 빨리 가 하나 둘 맞았어 재미있어 쪼개 지우는 데! 우와! 잠깐만요! 우와! 우와! 안녕! 어때? 두 번째 거는? 직접 빠르게 내리고 있어. 진짜? 잘 안 내려오네! 어? 아니야, 아니야. 중간에 되게 잘 내려오는데 이 아쿠아쉬드가 벌렸어? 벌려갖고 그런 거야. 오빠 왜 이렇게 못 타요? 자, 이건 좀 짧은 건데 이게 좀 경사가 있네.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먼저 갈게요. 자.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물이 낮아! 물이 낮아! 자! 자리 시도! 우와! 우와! 비켜, 비켜! 물! 아! 엉덩이 아프지? ㅋㅋㅋㅋ 우리가 지금 이동하는 데가 어딘지 잘 모르지? 너네 혹시 이거 들어봤어? 어린이 놀이터 물놀이자. 응. 못 들어봤지? 나 애쓰럽고. 지금 거기 가는 거야. 갑시다. 와, 여기 진짜 좋다. 오빠! 사람이 없어. 제가... 제일 좋은 게 저기요. 내 말을 대답하고 얘기했어요. 이게 제가 지금 모르시나 본데 제가 이 호텔 사장하고 나랑 친구거든요. 지금 휴가철이 지나서 관광객도 많이 없고요. 지금 오늘 아까 조심 먹을 땐 사람이 많았는데 베트남이 오늘까지 휴가였대요. 예, 예, 예. 다 체크하우스 했어. 예. 그래서 사람이 없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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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찾아봐요, 자꾸. 저거 이제... 물 쏟아질 채워봐요. 빨리 맞자, 맞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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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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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어르신. 저예요. 엄마야. 어때요? 머리가 아파, 머리가. 저기요. 잠깐만. 머리에 망고 씌어난 거 같아. 머리가 아프거든요. 머리에 망고 자리면 아빠 머리 맞지? 전아, 어린이 슬라이드를 살 거예요. 여기에서 슬라이드를 볼게요. 한번 한번 파볼게요. 어? 안 내려가는데? 지금 선생님이 저기 앉아서 쉬고 있는데 조금씩 이제 물 떨어진다. 보세요. 와! 와, 메인 프리장 왔는데 지금 여기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와, 이거 바다랑 이어진 거. 이것 좀 봐봐, 얘들아. 와, 이 갱서. 망고 아저씨 오셨네요. 갱서. 짠. 이런 거는 또 우리들을 위한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와, 멋있죠? 사진 찍을 사람이 없네. 찰칵 할 때 사진 찍을거야 찰칵! 오 지금 나름이 있어 거기가 피가 안 돼서 저한테 왜 날아야 해? 나가 있는 거야 와 그러니까 야 잠깐 사봐 피 어디까지 한번 봅시다 피가 안 되는데 잠깐만 여기 왔어? 어 수정이요? 여기? 여기에 수정이요? 사봐요 잠깐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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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뭐가 뭐였을까? 잘 배워 봐봐요 나 알아 봐봐요 여기 밑에 프리그 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 휴가 거의 없냐? 완전 아무도 없냐? 휴가가 안 가나요? 낮에 갈게요 오늘은 수영장에 놀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아니면 밥 먹을 건데요? 아 밥 먹고 지금 차량을 내리고 싶어서 그러지 쇼기야, 딱 걸렸어? 예, 밥 먹을 시간입니다. 햄버거! 진짜! 빡빡빡빡 먹어, 다리가 왜 이렇게 멍 때려? 아, 햄버거! 나 진짜 맛있겠다. 진짜, 봐봐. 이야, 보세요. 너무 운동받아. 고기 육식이 완전... 장난 아닌데? 코크릇 빼버려, 그냥. 그게 편해. 맞아요. 맛있어? 오, 그죠? 오, 그죠? 오, 그죠? 오, 그죠? 오, 그죠? 한참 만에 더 좋다. 아무튼 재밌게 놀고, 저희도 더 수영하고 놀다가 이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무튼 죄송합니다. 오, 이거 잠 못했나 봐. 잘 안 그래. 잘 안 돼. 제가 진짜 고민하는 것도 장 swap할 수 이제 Juliet새cope 라고 쓰레기 인기만 하면 안 돼. 진짜 input keeps Ti我就 Boh다 University